첫사랑 알아 알아 후사랑이라도 알아 어려도 아픈 건 같잖아 이별이 낯설었던 건 말이야 넌 나의 첫사랑 서툴렀던 사람 고마웠던 사람 어?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이거? 저는 초등학교 6학년 6학년이에요? 근데 세련량이랑 친구던데 아까 막 너너 야 니가 만들어둔 원래는 볼빠랑 불러 싫거든요 야 맞아 맞아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움직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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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마디에 바로 도착을 멈추고 인형 차리라 시범 얘기가 너무 무게 가렸나요? 차지 좀 봐 액샤! 세론이와 함께 세툴렀던 걸 알아 미안해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 헤어져도 너만은 아프지 않기를 난 간절히 바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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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야 넌 나의 첫사랑 서투렀던 사랑 고마웠던 사랑 고마웠던 사랑 고마웠던 사랑 고마웠던 사랑 고마웠던 사랑 고마웠던 사랑 또 호미 행복한 길을 행복해야 해 사랑받아야 해 사랑받기를 기도해 시간이 지나면 웃을 수 있길 추억이 되어버린 두 사랑 고마워 날씨 사랑 안녕하세요 김새론입니다 저희는 아이틴 오디션 포스터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찬희입니다 아이틴은요 제가 바로 아이틴이에요 네? 한혜씨가 아이틴이라고요? 네 아이틴은요 재능있는 어린이